네 왜 이래? 외국 한번 다녀오더니 다짜고짜 외국식 인사야? 사장님 보고 싶었다고요 가게 와도 없고 집에도 없고 그동안 뭐 했어요? 이사 준비 이사요? 집이요 가게요? 둘 다 세집증후군을 극복해보려고 그 뜻 아니라니까요 이거 캐나다 선물이요 만나면 드리려고 내내 싸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건 찾았어? 완전 다요 전부 다 말해도 못 믿으실걸요? 찾다못해 남친까지 찾아온 거 있죠? 무려 쾌백에서요 운명인 거죠 그 운명 잘생겼어? 심하게요 눈이 맑고 크고 나란히 랬었고 똥꼬집이겠네 네 네 네? 지 피디 눈나진 거 내가 다 아는데 뭐 그 멋진 레스토랑이랑? 나중에 그 레스토랑분 소개시켜드릴게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장님한테 바람듯이 그냥